자산화를 꿈꾸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암호화폐 인사이트 복지사입니다. 이 영상을 처음 보신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암호화폐뿐만이 아니라 어딘가 자산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모두들 다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세금입니다. 돈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생기면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필수이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한 거죠. 근데 암호자산 분야에서는 아직 세금이 정확히 정리된 게 없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17년도 불장 때 싹 다 정리하고 지금 여유롭게 건물주 하시면서 영상 보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예 그런 분들은 이 과세에서 아마 논외일 겁니다. 굉장히 많이 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음 참 부럽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무튼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자 이제부터 암호화폐를 통해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어찌되었건 아마도 세금을 내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제대로 자리잡기 전에 수익을 보고 빠지시는 분들이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의 경우 평단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아직 멀었기 때문에 제가 수익을 볼 때는 아마 세금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현 정부는 가상자산 우리는 암호자산이라고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과세 기준을 마련해 고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올해 안에 국내 거주자에 대한 과세 방침을 마련함으로써 세임 기반을 확보한다라는 방침인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없다는 지적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법률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건 처음에는 분명히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나가는 게 일반적인데 법률 제정 초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기보다는 오히려 법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솔직히 지금 암호자산 관련해서 세금 이야기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시장 죽일 땐 언제고 지금 와서 세금 뽑아먹겠다는 소리를 하느냐 라고 이제 불만을 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부정적으로만 보이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자 세금을 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게 되겠죠. 기존에는 자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했지만 국가에서는 이걸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성격을 법적으로 규정하기가 어려워서였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은 뭔가 선빵을 치는 스타일의 나라는 아니잖아요.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 및 미국, 호주, 일본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회계기준원도 가상화폐를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뉴스일 텐데요. 국내 대형거래소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비거주자의 원화출금액에 대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을 적용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이게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이때 과세 방안이 없는데도 국세청에서 빗썸에 803억을 부과했는데요. 그때 심지어는 빗썸이 과세 전적 부심사 청구를 제시했는데 거절당해서 전액 803억을 전액 다 납부했습니다. 대단하네요. 빗썸에 대한 이 과세 이슈는 정부가 가상화폐의 원화출금액을 부동산 외의 자산으로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는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을 감안해 포괄주의 방식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반면에 우리들 있잖아요. 우리 국내 거주자의 가상화폐 거래 이익은 아직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서 과세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큰 이슈는 이겁니다. 현재 국내 거주자의 가상화폐 거래 차익에 대한 과세를 양도소득으로 할 것이냐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것이냐 이 부분이 검토 중이라고 미디어를 통해 밝혀졌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빗썸의 과세 통보에는 기타소득을 적용했었지만 우리의 경우 양도소득으로 부과 방안이 유력하다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마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들의 가상자산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런 나라들이 거래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국내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과세의 방안은 양도소득세, 기타소득세, 거래세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될 것인데요. 블록체인협회에서는 현재 암호화폐 업계가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니까 한시적으로 거래세를 도입하자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 기획재정부 장관인 홍남기 부총리는 저번 1월에 내국인도 비트코인 거래로 수익이 나면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었죠. 어찌되었건 수익이 나야 과세한다는 게 현재로서 분위기이긴 한데 오늘 나온 매일경제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매일경제에 올렸다고는 하지만 사실 코인리스 뉴스인데요. 기획재정부에서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적용 결정된 바 없다라는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그저께인 11일 보도해명 자료를 통해서 가상자산 과세하는 현재 검토중인 시안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결론은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다입니다. 여러분들은 암호화폐 세금부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해준 것도 없으면서 시장 죽여놓고 세금만 걷어가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이제 정말 세금을 내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산의 길로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